안녕하세요. 배우 김남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. 사실 2020년 너무 힘든 한 해를 다 같이 보냈는데 2021년에는 좀 더 활기차고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여러분들한테 큰 힐링까지는 아니지만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한테 힘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작품, 좋은 연기로 찾아 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